이렇게 있어요 원수대로 다들 기다리고 이곳이 힘든다 마영장 아 원스 나 나연언니가 약속해준 거 있어요 내가? 어 뭐? 아 나연언니가 잠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잠옷을 꼭 사주고 싶대요 내가? 내가? 어이없다 진짜 너무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너무 나연언니 너무 착해가지고 속세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최근에 그거 야 사실만 말해야지 최근에 아니 제가 잠옷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산하가 뭐라 그랬지? 언니 잠옷 진짜 많다 까지만 했잖아 잠옷 사줄게 나 예쁜 잠옷 많이 알아 어? 진짜 사준다고? 원스들 그거 그 고우만 잘라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알죠? 계속 목소리 나오는데 언제라곤 안했어 나연언니는 어 내가 준 바디러션도 발라주고 발랐다고 자랑하고 카톡도 속소에 있는데도 보내주고 어 민와일 알랐다고 자랑하고 카톡도 속소에 있는데도 보내주고 어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 같아서 행복해 혜연 Gramm 고마워 고맙네 꼼꼼 똑밥 한번만 예수님의 대신 이스라엉 드디어 합체 아니에요 언니가 나 아직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 둘이 삶을 하려고 하니까 장난친거죠 안녕 안녕 우리 뭐야? 우리는 뭐 이름 없어? 아니 털털해, 둘 다 지금 털이 못쓰니까 이거는 내 털인데 그건 네 털이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의 털이야 우리도 쓰잖아 이거 언니 털털털해 그러면 털털털 나 털털해? 언니? 우리의 털털 더러워 털털 언니 역시 언니였어 다르지 너무 다르다 팬들이 이거 좋아하던데 이건 뭐 좋아해? 이거 사실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진짜 나 V LIVE 찍고 보면은 카메라 못 찾았다 언니는 모르겠다 언니가 이거 자꾸 하면 나 자꾸 간다고 이게 얘네가 와야 왜냐면 제가 가면은 언니가 아까 와 근데 맞아 가면 안 되는데 아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처음 만나뵙는 거라서 지금 인사 가능한지 여쭤봐야 되면요 잠시만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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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연 공개해드릴게요 하이 아 인사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앞머리가 생긴 상아와 앞머리가 없어진 나연이 나 오늘 이 옷 입고 셀카 찍은 거 올렸는데 팬들이 언제냐고 오늘이에요 오늘이야 저희는 지금 원스바 셀카 찍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저희 라이키 앨범에도 뭐야? 진짜? 아니 아니 그 정장 얘기 나 가방 가져오세요 산아 가방 가져오세요 가방이요? 네 이게 제 가방이에요 아니 이거 이거 아는거야? 순애플 맛이에요 혼자 하고 있었어 아 나왔어요? 아 이거 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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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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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따란 싼싼 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LA라고 해가지고 저희 의장팀 댄스 넘치는 의장팀 언니들께서 치의를 이렇게 한번 도와드릴까요?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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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이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이어드입니다 트와이스 다이어드입니다 언니 생긴건 섹시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무승고는 입술이 없었는데 아니 하나 예쁜 사진 하나 예쁜 사진이 많은데 언니 왜 이렇게 오늘 애기 맞지? 나? 응 머리띠 하하하하 애기가 밥 먹는 거 같네 하하하하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하리라고 손을 입으실까요? 막대기 하나입니다 아니요 예쁜 나연 언니가 있어요 이거 좀 살입니다 머리부터 선뜻 끝듯이 아름다운 나연아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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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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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